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2장 말씀입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화의 6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화라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화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혼대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이랬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차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여왁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왁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왁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왁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릿속에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왁께서 애국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첨난 것을 다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국에 큰 부르지즘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왁해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이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국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미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미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와의 군대가 다 애국당에서 나왔음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종은 한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한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의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국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국기 12장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이 처음 구약에서 등장하는데요 구약을 통틀어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각 개인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즉 회중으로 공동체로 처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국에 이미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에는 어떠한 별도의 짓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애국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을 앞두고는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식구들과 함께 모여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선택하는 기준과 요리법 음식을 먹는 시간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여 피를 바른 그 집만 장자의 죽음에서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여하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애국의 노예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애국을 탈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국에서 재와 사망에서 종로를 다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노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 날을 인생의 첫 날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의 첫 해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나의 시간 안에 살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의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한 이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듯이 오늘 이 새벽 세상에서 또 나의 시간에서 살아가던 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유치국 목사로 섬기기 전에 고등부에서 약 4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수련회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기 전날까지 학원을 가야 된다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한다 친구가 없다 혹은 나의 쌩얼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 또는 말이 되는 이런 이유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기 전날까지 계속해서 실랭일을 합니다 여러 이유로 수련회에 못 간다는 아이를 두고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가 쌓였다 할 때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는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아이들도 수련회에 오게 되면 쭈뼛쭈뼛 했던 아이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밤이 되면 모두가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들 외향적인 아이들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날 너무 감사하여서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이 이날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 또 얼굴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서 춤을 추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동안 고생했던 그런 염려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모두가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사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더니 진짜 생일인 줄 알고 축하한다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날 제 생일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불면증과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오랜 시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껏 내가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였다면 이제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날이 인생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시간 혹은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나의 시간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오늘 이날이 인생의 첫날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말씀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6월절에 잡은 그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6월절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죄로 인해 종로를 닫아 사망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흠없고 거룩하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것 아니라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최선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 주십니다 제 사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 간증들을 듣다 보면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등등은 혼자서 결코 끊을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것을 끊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이 고백만 필요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고 나서 출애급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애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돈이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머리가 좋다고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금요 성령 집회에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나의 힘 사역자이지만 나의 힘 나의 뜻으로 사역하려고 애쓰던 것들을 그날 금요 성령 집회에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로 삼아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던 내 안에 있는 칙넝굴 같던 많은 그 사건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에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행사를 맡으며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매년 있는 행사인데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하지? 라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단임 목사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단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아 하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교회 사랑 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컨펌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살리셨던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6월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6월절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6월절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셨다는 주의 은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그것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날 그 6월절을 지키고 행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사랑 기도회를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며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통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사랑 기도회를 통해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너무 만나고 싶은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세상의 시간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인 6월절을 지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 행사를 섬기는데 이 지하 3층에 의자를 모두 빼고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뒤에서 보니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일주일의 행사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잘 안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려는 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너는? 이라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어린 양의 피로 제가 이 행사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했더니 그럼 너는? 이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저는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저기 뒤에서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라는 그 음성을 세 번이나 듣고 모든 성도님들이 빠져나가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고 나서 방석을 들고 제일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제일 앞자리에 방석만 들고 나왔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던 그 6월절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었고 항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그날 다시 경험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애국 같고 세상의 시간 속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가요? 나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여우와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기도할 때 오늘이 나의 출애굽하는 6월절이다 혹은 출애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6월절의 은혜 첫사랑을 내게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것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생명 대신 주님의 보혈을 유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 대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출애굽하는 그 여호와의 6월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노예 하나님 애굽의 노예에서 살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 살았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하나님 출애굽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간 하나님 노예의 시간으로 사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하나님 출애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의 6월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혹은 6월절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내 삶에 6월절이 주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깊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 6월절이 기억나게 하시고 지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혹은 더 깊은 기도로 또 갈망하는 기도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6월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 6월절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6월절을 지키고 결단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보혈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많은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보혈에 의지하여 모두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깊이 기도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에 공부한 많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내 삶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